제가 널 들어보셨어요 뭐요? 널 들어보셨어요 대박! 오하영 잠시만 오하영 오하영 여기서 오하영 하는거 아니야? 오하영 하는거 아니야? 하 오하영 오하영으로 해 아까 오하영이야? 오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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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해 광수꺼 쓰네요 아 아니 선배님 바로 다 내꺼는 먼저 안쓰고 광수꺼 먼저 쓰는군요 광수꺼 광수꺼 어? 뭐라고? 이렇게 뿌옇게 나오니 야 너한테 카메라 가니까 이렇게 뿌옇게 나오냐? 이상하다 이제 됐다 이거 내꺼 쓰네요? 네 선배님꺼 좀 길게 쓰려고 아 앨범 대박나기를 네 뭐라고 쓰는거지? 오늘 하영이 앨범 나온 날입니다 우와 화이팅 화이팅 짱이다 진짜 노래제목은 뭐니? 너 알어? 뭐야? 응 정매 정매